자, 이 시간은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뉴스타트에서 여러분이 생명을 배우고 나면 건강식이란 말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꾸 우리,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꾸 음식을 약으로 취급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꽉 벗겨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하면서 자꾸 먹는 걸 가지고 내 유전자를 고치려고 그러는데 내 유전자는 먹는 거 가지고는 먹는 거는 그냥 한 종류의 뭐밖에 안 돼요. 기본 여건 중에 한 가지밖에 안 돼요. 결국 유전자의 최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영적 에너지인 생명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뭐가 뭐에 좋다더라 이런 사고방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저 모든 건강식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건강식입니다. 아무리 육식이 안 좋다고 해도 어떤 상황에서 지금 내가 육식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는 육식을 하는 것이 좋아.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최근에 과학자들이 아프리카에서 잘 동물들을 관찰해 보니까 희한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주로 높은 나무에 잎사귀를 먹고 사는 기린이 그래서 기린은 높은 나무에 잎사귀를 먹기 위해서 목이 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린이 땅에 있는 죽은 동물의 뼈를 먹는 현상이 발견됐어요. 이렇게. 이런 일이 없어서 왜 기린이 이걸 먹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먹습니다. 이거를 먹어야 살아. 이거는 아주 예외적인 특수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이 기린을 마취해서 피를 뽑아보니까 그 피 속에 인 성분하고 칼슘 성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그거는 기린이 먹는, 정상적으로 먹는 나무입사귀로부터 거기에 섭취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되냐? 그러면 그 나무입사귀에 그런 인이나 칼슘 성분이 부족하다. 그럼 왜 부족하겠냐? 그래서 학자들이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뭐냐고 하면 산성비 때문인 것 같아. 그 빗물이 산성빗물이 내리면 토양 속에 녹아있던 인이나 칼슘 성분이 녹아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잎사귀에 칼슘인 성분이 부족해져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기린도 이거를 먹어본 일이 전혀 없는데 이 인 칼슘 성분이 자기 몸에서 부족해진 경우에 이 기린은 그거를 의식할 수는 없어요. 내 몸에 기린이, 내 몸에 칼슘인 성분이 부족하구나. 그런데 이상구 박사 강의를 들어보니까 뼈 속에 그 칼슘인 성분이 많다던데 그러면 뼈를 먹어야지. 그 기린 자신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아니에요. 기린은 아무것도 몰라요. 기린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데 어느 날 뼈를 보니까 뭐예요? 먹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땡긴다, 뭐가 먹고 싶다 하는 것도 내가 알아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몸 속에 어떤 영양소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인가를 판단하는 초자연적인 전지전능성이 있는 어떤 생명이라는 존재가 판단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생존시키기 위하여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나는 모르는데 땡기도록 뭐예요? 아시고 계시다. 사실 우리 우주 세계를 보면 다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모르면서 본능적으로 생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본능이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본능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해결되지만 그거는 명칭만 본능이지 그 내용은 사실 그 전지전능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특정한 영양소가 부족해지고 그것이 필요해지면 나는 몰라 그게 뭔지 그러나 그것이 다 충족될 수 있도록 어떤 뭐랄까 땡긴다고 그럴까 갑자기 이상하게 먹고 싶다 뜬금없이 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뜬금없이 라는 현상이 존재하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닌데 그 이상하게 먹고 싶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떤 저녀가 참 마음에 드는 총각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저녀는 토마토가 영 안 땡기는 토마토를 별로 안 좋아하는 1년에 토마토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하는 그런 식성을 가진 저녀고 이 남편은 토마토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이 딱 됐는데 그때부터 여자가 토마토가 막 땡겨 왜 그럴까요? 여자는 토마토가 필요 없어 애기가 토마토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많이 필요한 남편의 유전자를 타고 난 그런 애기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애기를 탁 해산을 하고 나니까 토마토가 땡겨 안 땡겨 더 이상 다 이렇게 돼 있다. 또 하나 희한한 이런 거를 신비롭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신비의 차원에서 조절되고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의 차원 우리 인간의 기술로는 할 수 없는 차원 자, 여기 보시면 또 이런 현상도 일어나고 이 기사도 National Geographic 유명한 특집 기사입니다. 아프리카에 잔지바르라고 하는 섬에 사는 원숭이예요. 원숭이예요. 이 이거는 머캄바 여기 보면 머캄바라고 하죠. 머캄바 슈럼프 머캄바라고 하는 잔목이야. 여기서 이 잎사귀를 이 원숭이들은 잘 안 먹어요. 원숭이들이 주로 나무 잎사귀를 먹고 싶어요. 저 잎사귀는 별로 안 먹어요. 그러다가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것이 땡기는지 그 원숭이들이 와서 이 잎사귀를 먹어요. 그런데 이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안 하던 짓을 해요. 무슨 짓을 하면 그 산 밑에 동네, 원주민들이 사는 동네로 내려가서 숯을 찾아요. 원주민들이 큰 통나무를 베서 속을 태워가서 숯을 만드는데 거기서 이 원숭이 두 마리가 이렇게 숯을 초콜릿 먹듯이 먹어요. 세상에 이런 숯먹는 원숭이는 이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참 이상하다. 왜 이 원숭이들 이 원숭이들은 이렇게 숯을 먹을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해 아하 그 이유는 이 간바 잎사귀 속에 뭐가 있는 것 같다? 독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숯은 탄소이기 때문에 탄소는 이 흡착력이 강하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 간바 잎사귀를 수거하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아 독이 있어. 그러면 원숭이들이 뭐 이거를 간바 잎사귀를 분석해 봤어? 원숭이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하여튼 이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숯이 땡기나. 다른 때는 숯 안 땡겨.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질병도 다 이런 차원에서 낫게 돼 있는 거지 인간의 차원에서 해결되게 돼 있지는 뭐예요? 한타의 말이에요. 그래서 영양 부족한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 필요한 성분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이 땡기도록 돼 있다면 이게 잘 이 머캄바 잎사귀를 이 원숭이들이 잘 안 먹는데 뭐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먹는 이유는 이 머캄바 잎사귀에 들어있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하면 몰려온다. 이거죠. 알라스카에 그 산 꼭대기에서 사는 산염소들이 있어요. 얘들은 소금기 있는 걸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두 달에 한 번이나 석 달에 한 번씩 어떻게 해요? 석 달에 한 번씩 이 염소들이 이렇게 강을 건너서 어디로 오느냐 하면 이 소금이 많은 바위로 와서 올라가서 이렇게 소금을 먹어 그리고 또 한 몇 개월 이따가 또 그러니까 이 염소들이 야 저 오늘 며칠이니 소금 먹을 때 안 됐어? 뭐 이거 의의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이런 감각이 거의 둔해져가고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 이 생명의 신호에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쓰나미가 온다. 그러면 동물들은 뭐예요? 저기 지진이 났다면 동물들은 그 감각이 있어요. 우리는 뭐 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런 정말 그 생존의 그 생명 신호에 대한 그 생존에 필요한 그 신호에 대해서 우리들은 뭐예요? 거의 다 무뎌져 있는 상황. 자 그래서 그러니까 소금이 먹고 싶으면 이러한 위험한 강도 강도 막 건너오다. 이 말입니다. 소금 먹어야지. 그 다음에 이런 거 저는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많이 수집을 해놨는데 보여드리고 싶은 게 참 많은데 내려가서 이거를 한번 봅시다.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암세포가 내 몸 안에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우리는 몰라도 이 뒷세포들이 뭐예요? 암세포 죽이러 가서 그 다음에 유전자가 켜져서 내가 하는 일은 아니야. 결국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주거든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러한 이런 것을 저는 뭐라 부르냐 자연 치유본능이라고 부릅니다. 그 본능은 나의 능력이 아니다. 그 본능은 나를 창조하신 분의 능력이 본능이지. 그러니까 내가 그 이유를 알거나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신비롭게도 내 속에 어떤 생명 신호 생명 유전자 조절 신호가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조절해서 나는 왜 내가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내 생명이 유지되고 암세포가 죽어버리고 이런 그래서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런 거 하시는 존재구나. 자꾸 뭐 이런 거 아니고 이런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생명 유지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의 하나님이구나 생명의 하나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자 조금 더 내려가서 자 미숙아들이에요. 한 6개월 7개월 만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호흡기도 끼고 있고 이런 애들은 본래 어디에 넣어서 키우는 거예요.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키우는 거예요.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체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도. 그 온도가 일정하게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계란이 병아리가 되려면 38도라는 온도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야 되죠.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넣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요소 하나가 습도입니다. 적당한 습도가 유지가 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체온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소아과 학회에서 뭐가 발견이 되냐고 하면 엄마가 품고 있어도 체온 조절이 된다는 거야. 놀랍죠. 왜 이 미숙아들은 인큐베이터 속에 있어야 되냐 하면 스스로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 이유는 이 체온 조절 센터 가 우리 뇌 속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체온 조절을 스스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체온이 좀 떨어지면 아 춥다 라는 느낌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내는가요? 여러분 정신없이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아 좀 춥다 그러면 뭘 하나 입어야 되겠다 그렇게 느끼게 해주는 생명 신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 껴있구나 창문 좀 닫으라든지 이런 이렇게 해서 내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왜 하나 입고 싶고 왜 어떻게 내가 춥다는 걸 느꼈는지는 나는 뭐예요? 모르는 거야. 그것이 체온 조절 센터 해서 해주는 건데 미숙아들은 뇌세포들이 아주 덜 발달해가지고 생명 조절 신호에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외부적으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현상이 어떻게 발견됐냐고 하면 콜롬비아라는 남미의 가난한 나라 마약으로 유명한 나라 있잖아요. 정부가 가난하니까 대학병원에 국립병원에 인큐베이터를 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인큐베이터가 부족한 거 그러면서 마약이나 이런 여러가지 타락상으로 인해서 10대 청소년들이 성생활이 문란해지고 그래서 혼전에 임신을 해가지고 미숙아들이 나오는 그런 경향이 많아서 인큐베이터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는데도 그게 부족한 거예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부잣집 돈 많은 아이들은 인큐베이터 풀타임 24시간 내내 인큐베이터 있고 돈 좀 많이 내고 그 다음에 돈 없는 집 아이들은 로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인큐베이터가 부족하니까 인큐베이터 한 4시간 있다가 엄마가 와서 품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차례가 오면 인큐베이터를 집어넣고 그렇게 쭉 해오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돈 많은 집 애들처럼 풀타임으로 24시간 내내 인큐베이터 자라 애기들하고 엄마 돈 없는 돈이 없어서 엄마 품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낸 애기들의 회복하는 속도가 어디가 더 빨라요? 엄마 품에 있는 애들 가난한 집 애들 회복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정말 놀란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품이 즉 엄마가 뭐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애기의 체온 조절을 해준다는 거죠. 엄마가 어떻게 애기의 체온을 조절해줘요? 엄마는 그냥 품고 있는데 만약 애기의 체온이 떨어지면 엄마가 어떻게 그 애기의 체온을 올려줘요? 엄마는 그걸 애기의 체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는데 이상하게도 애기의 체온이 떨어진다 싶으면 엄마 자기도 모르게 엄마 체온이 뭐예요? 쌀쌀 올라간다는 사실이 밝혀요. 그래서 애기 체온이 올라가면 엄마 체온은 또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그래요? 서로서로 이렇게 맞추어 주는 현상 동조 현상이라고 그래서 영어로는 싱크로닉 그래서 엄마와 애기의 체온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참 놀랍죠. 이거 박수 한번 보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엄마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야. 엄마가 애기를 품고 우리 애기 체온이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체온을 올려야지 지금부터. 예!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야. 애기의 체온이 떨어진다는 것을 아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 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애기의 체온이 떨어져. 그러면 인큐베이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엄마 체온을 올릴 수밖에 없어. 엄마의 뇌 속에 체온 조절 중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 신호를 보내서 엄마의 체온을 사. 참 그래서 이런 걸 신비롭다고 그러잖아요. 신비롭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종교라 그러지 마세요. 종교 종교라는 것은 아주 유치한 거야. 종교라는 건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복 주세요. 제가 잘 해드릴 테니까. 이런 것을 종교라고 해요. 종교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종교라는 건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진리 진리 무엇의 진리? 생명의 진리 그래서 이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가 우리에게 중요해져야지 생명의 진리는 온데간데 없어요.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자꾸 뭐예요? 착하게 하나님 말 잘 듣고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주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말 안 듣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벌주시잖아요. 그런 것을 유치한 종교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조건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이 생명 그래서 내가 성경에는 종교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종경에 등장하는 단어는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다음에 뭐다? 생명. 진리와 생명. 바로 이것이 이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아서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완전히 뒤틀려 가지고 내가 척하면 복받을 것이고 이런 도덕률이 되어버려 그래서 종교인지 도덕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그러한 상황. 이 얼마나 놀라운 현상. 자 또 한번 봅시다. 여기가 고함 근처에 있는 무인도의 모래사장 50일 전에 50일 전에 오키나와에 있는 엄마 흡수가 여기 와서 모래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고 갔어요. 50일 전에 그 엄마 거북이는 왜 여기 왔을까? 알로로 왔다 그러지 마세요. 그게 보나 마나 뻔한 뻔치 하니까 제가 묻는 질문의 핵심은 뭐냐 하면 왜 해필이면 여기서 아래를 하느냐 아이고 그 엄마 거북이가 상당히 똑똑한 모양이네 어느 섬이 좋을까 그 기본 여건을 가장 좋은 기본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는 것은 엄마 거북이가 아는 거 아닙니다. 그 조경은 하나님 속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엄마 거북이를 여기 와서 아들 낳기로 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엄마 거북이는 이 섬이 어디 붙어있는 섬인지도 몰라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엄마 거북이가 이 섬에 온 이유는 이 엄마 거북이가 여기서 태어나서 그래요. 그런데 엄마 거북이는 자기가 여기서 태어난 줄도 몰라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다 거북이들이 엄마 거북이들이 가서 알을 낳는 이유는 거기가 태어난 장소라 여러분 연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어 그렇죠? 연어도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서 알을 낳고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과학자들 간에는 그 연어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을 어떻게 알고 갈까? 이게 미스터리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물 냄새가 다르다. 어떤 과학자들은 물 냄새가 다르다. 거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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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러분 참 이 자연계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 거북이들이 자 이 새끼들이 모래구둥이에서 나와요. 여러분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하면 생명의 기적을 보고 있어요. 이게 뭐 기적이요? 거북이 새끼들이 태어나면 바다로 가야지. 그 기적이요? 기적이에요. 왜 기적이에요? 거북이 새끼들은 바다가 어디인 줄도 몰라. 그리고 바다가 있으면 바다로 가야 된다는 것도 뭐예요? 몰라. 그런데 태어나서 보세요. 산으로 오는 놈 한 놈도 없어. 그런 거를 보라 이거예요. 그런 거를 봐야 여러분 마음속에 그럼 그렇지. 내 병도 내 암도 날 수가 뭐예요? 있구나. 라는 그런 그러니까 자식들은 한 놈도 뭐예요? 산으로 오는 산은 이쪽에 있거든 산은 다 가는 거 보면 결국 이 거북이들을 바다로 인도하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존재를 보라 이 말이야. 그런 존재가 없으면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가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들어가요. 바다가 뭔지 전혀 모르면서 죽어라. 바다가 그래서 모래사작을 가다가 물을 탁 만나면 물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철포도 그러면 모래사장 걷듯이 이렇게 가면 앞으로 전진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그 물을 탁 만나는 적 혹시 이거는 안 해. 이거는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앵! 그런 게 기적이 된 말이에요. 그게 다 누가 계시다는 증거요. 거북이들은 수영 레슨 받아보냐? 한 번도 없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쭉쭉 나가요. 그런데 물속에 이 거북이들을 새끼들을 잡아먹는 상어들이 있대요. 특수한 상어들이 이 거북이 새끼들이 이 상어 구경이나 해봤나요? 몰라요. 그런데 거북이를 안 잡아먹는 상어들이 쑥 지나가면 얘들은 그냥 가. 그냥 가요. 계속 전진해. 그런데 생전 보지도 못한 그 자기들을 잡아먹는 상어가 저기 나타나면 어떻게 하게? 손발 팔다리 뭐예요? 다 콱 집어넣고 나무토막처럼 돕는 이렇게 가면 거북이인 줄 알고 저 상어 잡아 먹어요.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 기린이 자기도 모르게 빼가 먹고 싶듯이 이 거북이 새끼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야. 누가 그렇게 해주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생명 차원에서 인식을 해야지 뭐 하나님은 우리 아들 좋은 대학에 부처 준다느니 돈을 많이 벌게 해준 우리 남편 승진식 이런 이런 세속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진리가 세속화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 생명과 진리와 상관없는 새로운 차원에서 세력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가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고프잖아. 그런데 그 부분들이 물속에서 헤엄쳐서 가니까 배가 고픈데 눈앞에 뭐가 많이 지나가 물고기 이런 게 걔네들을 보면 하나도 먹고 싶은 생각 없어요. 각종 고기들이 지나가는데 땡기지가 않아. 배가 고파도. 그럼 배가 고파서 뭘 먹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뭐를 먹는 건지도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도 알게 모르게 알아요. 몰라도 알은 안 됩니까? 그런 거를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 본능 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북이 새끼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라고 그러죠? 야 이거 배고프다. 뭘 먹어야 되지? 뭐가 먹고 싶은데? 너는 아니야? 몰라?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전혀 안 땡기는데? 하고 이제 가다가 저 멀리 희끄무리한 것이 보여요. 수많은 희끄무리한 것이 이렇게 똥고스름한 것들이 수백 마리야 희끄무리한 것 같아요. 동글동글하게 생긴 것 같아요. 해파리 해파리를 딱 보는 순간 거북이 새끼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침이 골깍 뭐를 땡기게 하고 먹고 싶게 하고 이거 다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 말입니다. 거북이 새끼들은 그런 거 한 번도 먹어본 일도 뭐예요?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투병 생활을 바로 이 차원에서 하시라. 이게 최고의 차원 이게 바로 초인간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뭐예요? 맡기라. 라는 생명 차원에서 진리 차원에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파리를 먹어보니까 야! 이게 꿀맛이야! 아무도 안 먹는 해파리라. 그러면서 거북이들이 자라가면서 먹는 음식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유식을 하게 되고 애기들 저는 그래요. 그게 그 코스가 식단이 이미 어떻게 거북이들은 모르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해요? 식단이 정해질 테니까 모든 지구상에 태어나는 동물들은 다 식단이 정해져요. 우리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놔도 그런 거 어디서 그러고 결국 누구 마음이야? 내 마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처먹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식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생명체를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뭔가 정해놓은 식단이 뭐예요? 있을 것이다. 그거를 우리가 아직까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이러한 새로운 음식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 관점 그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음식관이 생겨야 된다. 그것이 바로 뉴스타트가 말하는 건강한 식생활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런 식단이 바뀌면서 점점 자라면서 계속 전진해서 갑니다. 목적지가 어디에게? 목적지가 목적지를 알아 몰라 모른다는 말도 맞고 안다는 말도 맞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몰라요. 얘들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 그런데 얘들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엄마가 왔던 곳이야. 그게 오키나와야. 오키나와로 갑니다. 이 세상은 뭔가 정처없이 지 마음대로 떠돌아 당기는 것들이 없어요.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지 마음대로 난리를 치고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게 인간이야. 왜 인간은 그렇게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동물들은 지 마음대로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것들이 거북이 새끼들이 아니고 사람 새끼들이라면 이렇게 가까이 아닙니다. 전부 뭐예요? 중국은 남방 지 마음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즉 강제하시지 않고 우리들에게 뭘 주신 거야?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동물들은 뉴 스타만 하면 되는데 우리 인간은 뭐를 가져야 돼? 그 신뢰 투 트러스트 아 그게 맞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듣고 아 그렇구나. 결국 나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되는 것이 뭐예요?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강제하시진 않지만 나로 하여금 가장 나에게 좋은 길을 마련해 놓았으니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행복이나 나의 건강으로 있어 최선의 길을 예비해 놓은 길이 있어. 그 길이 무슨 길이게? 생명의 길이 좋아요. 그 생명의 길이 무슨 길이게? 보라고 이렇게 아직도 자신이 없어 뉴스타트지 뉴스타트지 무슨 길이 또 있겠어? 아직도 이게 세뇌가 덜 됐어요. 이게 창조주 중심적으로 생명 중심으로 내 사고 방식이 다시 형성 되어야 됐다.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사고 방식은 이거는 순전히 이 세상 방식대로 내 사고 방식이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하여 그러나 이게 아니구나 이 세상은 거짓 투성이구나 결국 진리 중심 제가 의사 아닙니까?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야. 미국서 수련을 받은 의사야. 그러나 아무리 의학을 공부해 바라. 아무리 환자를 치료해 바라. 낫게 돼 있지는 않아. 모든 치료가 다 우선 치료에 불과해요? 증세 치료 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대로 이런 의사생활을 계속 해야 될 것이냐. 계속 하면 부는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뭐예요? 아니요. 그러다가 그 무실론자 이상구가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딱 보니까 살아가게 돼 있는 하나님이 우리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원하시는 길이 보이기 뭐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뉴스타 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살아가면 어저께 요새 최신 벤츠를 제가 한번 타봤어요. 여기 김명진 모든 것이 자동이야. 핸드 핸드 프리 그래서 턱 나누면 지가 길 따라 자 지절로 가. 장애물이 턱 있으면 뭐예요? 턱 그렇지만 옛날 같으면 이야 그 순간부터 이야 나도 이런 차를 언제나 타 보나 이래가지고 그게 마음이 부담이 되고 탐나고 막 그럴 텐데 정말 차 좋다. 그러나 내가 뭐 탐은 안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탐 안난다는 말 무슨 말일까? 탐나는데 탐 나는 탐 안나 이래서 하면 그건 위선이고 그게 전혀 위선적이지 않게 탐이 안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아무리 좋은 거 남이 가졌다 해도 내가 가진 게 뭐예요? 최고면 탐 안나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 속에 그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생명 이 내 속에 함께 할 때는 탐나는 거 탐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좋아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좋은 거는 뭐예요? 좋은 거요 좋은 거를 가지고 나는 그런 거를 나쁘다 그러지 말라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뭐 무소유니 뭐 이런 사상은 상당히 좀 억지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거를 꼭 소유해야 될 필요는 뭐예요? 없다 그러나 좋은 거는 뭐예요? 좋은 거다 좋은 걸 왜 나쁘다 그러지 말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남는 돈이 있으면 우리 김명진 씨 차 같은 거 한 대 사서 줘 보세요 제가 안 타나 근데 그게 그걸 못 타서 내가 답답하고 이런 거는 뭐예요? 없다 이 말이야 그런 걸로부터는 내가 해방이 되었다 아이지 네 그래서는 좋은 거 좋다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식생활 우리의 모든 생활에 이런 길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정해놓은 길이 있다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음식 얘기가 나와요 어떤 거는 먹어도 좋고 어떤 거는 뭐예요? 먹지 말라 라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해서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하나님이 벌 주고 큰 거 아니다 언젠가는 네가 내가 선택한 길을 너도 자발적으로 감사하게 기쁨으로 선택하여 내가 원하는 길을 너도 나와 함께 갈 때가 올 것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태도다 내가 이렇게 정해놨는데 왜 안 오고 그걸로 가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잖아 이것들이 혼나고 싶어 빨리 오라고 일로 이런 이런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오래 참고 그래서 사랑은 성내지 않고 항상 온유하며 그건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돌로 쳐서 때려 죽이라고 그랬다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확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변해버린 거예요 즉 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변화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시면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먹지 말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중에 그중에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싶은데도 못 물어보고 있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돼지고기는 확실히 아웃이고 그건 아무래도 확실한 거고 그 다음에 소고기도 이것도 아웃이고 닭고기도 아웃인 것 같은데 점점 닭고기로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왜? 기름기가 뭐예요? 점점 적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음식 관계에 있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 하면 피를 먹지 말라 기름을 먹지 말라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요 이제 이 레위기 3장에 보면 여기서 여기 보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귤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왜 나쁜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죠? 이때까지 강의를 쭉 들어보니까 이 기름만은 이거는 피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고지방 식사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레위기 3장을 쭉 읽어보면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름입니다 그런데 기름과 콩팥입니다 기름 먹지 말고 콩팥 떼내가지고 단위에 놓고 불사르라 그럼 이제 단위에 불사르지니 이는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 화재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이 그 기름 타는 콩팥 타는 냄새를 자기는 향기로 즐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 타는 냄새 나는 이 냄새가 좋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기름 좋아하시는 분이네 그렇게 또 오해하면 안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국은 땅덩어리도 크고 숲도 많고 해서 사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사슴 철이 됩니다 그러면 사냥을 허가해요 그 사냥터에 들어갈 때 입구에 뭐라고 써냐냐면 피를 먹지 말고 미국 사람들은 피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선지, 피, 뭐 이래 가지고 피를 많이 먹어요 그리고 기름을 가능하면 먹지 말아 왜 그러냐면 살충제, 제초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바람에 불어서 이렇게 가가지고 그 사슴들이 풀을 뜯어먹고 그런 독소가 된 과학물질을 많이 섭취했잖아요 그러면 그 독소가 다 어디에 저장이 되게 되어있냐면 기름에 저장이 됩니다 지방에 그런 물질들이 되게 물에 녹는 물질이 아니고 기름에 녹는 물질 그래서 이제 기름에 녹혔다가 그리고 이제 또 콩팥은 노폐물을 배설하는 곳이니까 이 콩팥은 깨끗하지 않다 그래서 이 기름과 콩팥을 떼어 가지고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될 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은 그거를 떼어 가지고 자기 달라는 거라 그래서 그거를 불태우면 하나님은 자기는 참 그거를 즐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위에 보면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그 허리 건방에 있는 기름과 간에 덮힌 거풀에 있는 기름과 콩팥과 함께 취해서 제사장은 그것을 단위에 불사르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으면 그게 독이 돼서 우리를 죽이는 거니까 그런 거는 너희들 먹지 말고 누구 달라는 거야? 아니, 내가 책임지겠다 우리를 죽이는 것은 죄다 죄는 아나하님이 책임지겠다 박수! 그래서 먹는 얘기는 이렇게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저를 아주 극진이 극진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과수원에서 토종닭을 키운 거야 그때는 토종닭이란 말조차도 없었죠 닭이면 무조건 토종닭이니까 이제 키우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닭을 한 마리씩 잡아서 가족들이 나누어 먹는데 닭을 잡으면 제일 씹을 게 많은 데가 어디요? 닭다리 좋아 그럼 다리는 두 개밖에 없거든 그럼 이제 다리 한 개는 당연히 우리 외할아버지 차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개는 당연히 상구 차지야 그리고 우리 이모 외삼촌들은 다 뭐 이렇게 이리저리 찢어가지고 적당히 먹고 우리 할머니 국거로서 보면 반드시 하나밖에 없는 닭 모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머니는 왜 모가지만 먹을까? 그래서 하루나 한번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할머니 넌 모가지만 먹을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상구야 모가지가 제일 맛있다 그 순간에 제가 김이 딱 샜어요 제일 맛있는 거는 누구 줘야 되는데? 상구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할머니가 먹지?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할머니 생일이 된 거야 그래서 손님도 몇 명 오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닭을 두 마리를 잡은 거야 닭다리가 뭐예요? 네 개가 되고 모가지가 두 개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듣고 보니까 그날은 닭다리 한 개가 할머니한테 할당이 된 거예요 생일이니까 그래서 할아버지도 한 개 상구도 닭다리 한 개 할머니도 한 개 나머지 닭다리는 찢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손님들 나누고 그런데 그게 닭다리 한 개가 본래 할머니 국그릇에서 들어있던 거지 할머니 국그릇에서는 닭다리 한 개하고 모가지 두 개 그리고 제 국그릇에서는 닭다리 한 개 외할아버지도 닭다리 한 개 좀 있다 보니까 할머니가 자기 닭다리를 뭐예요? 그 할머니가 자꾸 닭다리를 줘가지고 제가 닭다리가 된 거 같아요 나한테 자기 닭다리를 할머니 닭다리를 내고 끓여서 넣어놨어 그런데 모가지는 두 개 달란다 제가 김 쐈어요 제가 입이 이만큼 나왔으니까 할머니가 왜 그랬냐 제가 할머니 국그릇에서 째렸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눈치를 챈 거야 아 아 닭다리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닭다리 대신에 모가지를 줄까? 그러면 할머니가 그러면 할머니가 닭다리를 가지고 가고 본래 자기 거니까 그 두 개 있던 모가지를 하나를 재고 그릇에 넣어 그래서 나처럼 모가지가 들어 오자마자 그게 제일 맛있다니까 닭 들고 우지직 껴물었대요 이거 완전히 손해 봤어 그렇지? 그래서 우지직 부러진 닭다리를 입에 물고 어? 이거 아니구나 하고 내가 할머니를 한번 쳐다봤어 그래서 할머니가 장구야, 맛있냐? 그래서 할머니가 그러면 오가지 할머니가 먹을까? 그러면 할머니가 닭다리를 다시 주지 그래서 할머니가 부러진 모가지를 두두두두두 주고 제 손에 할머니 닭다리를 다시 쥐어 주는데 그걸 다 깨물어 보니까 할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 얘기에요. 내 몸에 해로운 것은 하나님 차지하리라. 너희들은 닭다리 넘어버리라. 이것이 이것이 성경 얘기에요. 보세요. 이런 것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면 내가 박수가 절로 나와 유전자가 절로 켜지고 그것이 치유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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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